어? 나가도 어쩔 수 없죠 뭐. 일단 킬을 좀 찾아봅시다. 죽더라도 일단 킬을 찾는데 일단 찾아놓고. 얘한테 있을 것 같은데. 아니네. 야 어디갔지 또? 에헤이 문도 잠겨있고.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도 없고. 뭐지? 뭐지? 아이 또 길 찾기 힘드네. 어? 여기 문이다. 잠겨있네. 기어서 갈 수 있는 덴가? 이것도 아니고. 이것도 아니고. 뭐지? 시끄러워 임마. 시끄러워 임마. 여기 잠겨있고. 어? 여기 문이 있는데. 문은 잠겨있고. 아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네. 에헤이 참. 올라가는 데가 있네. 에헤이. 어? 미리. 미리 밀어줍시다. 아유 손가락이 피난거 봐라. 미리. 미리 열어둘. 열어둬야 될 것 같애. 딱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. 딱. 여긴 또 잠겨있겠죠. 아유? 헉. 터치 마이 바랜. 데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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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b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날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아 왜 안 뛰어져 아씨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? 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이놈이 여기가 어디지? 넘어와서구만 이거 열어놉시다 네 이거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어 그래 어 어 어 으으으 네 으으으아 할려 주세욣 아 씨 뭐야 알바 으으아 으으으으아 같은데? 키가 어딨는거지? 저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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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다 오! 와 씨 잠깐만 뭐야 침대 밑을 보네? 오! 오! 어째 넌 왜 이렇게 킬을까? 오케이 너 다시한테 킬을까? 이리와 킬을까? 이제 킬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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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뛴다 아 씨 여기 아 여기 또 여기야 후회님 어서오세요 하아 아 이제 거의 다 깼는데 거의 다 깬 것 같거든요 아냐아냐 거의 다 깼어 이제 아 삼겹살 먹고 왔어요 삥삥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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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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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자 열쇠가 어디 있을까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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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있다 들켰다 들켰다 들켰어 들켰어 어 어 어 아이야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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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달리기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만 쫓아오세요 아이 미안합니다 그만 쫓아오세요 어 아니 숨바꼭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문 닫아버리고 어이씨 너 왜 여깄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 어디갔지 어 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 이 새끼 이 새끼 와아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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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형 여깄다 어 형 여긴데 왜 안오니 형 여긴데 왜 안오니 임마 긴박감 넘치게 좀 와봐 어 어 어어 오네 오네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 오지마라 쫙 요 놈의 새끼야 문을 열 줄 모르는구만 이런 멍청한 자식 문을 열 줄 모르는구만 이런 멍청한 자식 문을 열 줄 모르는구만 이런 멍청한 자식 이럴수가 문을 열 줄 모르는 애 아니었어 어 어 어 문 닫아 오케이 이 새끼 운동은 여는 자식이 말이야 어 열쇠 어딨니 이건가 아니네 어 어 이거 미안합니다 어 이거 미안합니다 뭐야 문 부서졌네 난 그걸로 안갈거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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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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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열 줄 모르는데 문을 부을 줄 알아 어디갔지? 오이씨 계속 쫓아오네 뛰어 뛰어 추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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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고 잠깐만 왜 열쇠가 없는거야 자 뛰어나갈 준비합니다 뛰어나갈 준비합니다 뛰어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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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죽었어 네란시아님 어서오세요 파타파타 아이씨 다 깼는데 아이씨 형 여깄다 아이씨 자 이쪽 문에서 나왔거든요 어 이쪽 문에서 나왔거든 얘가 아이씨 그럼 여기 어디있다는거지 열쇠가 어 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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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나 일로 오나 안오잖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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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계속 쫓아오고 있는거 아니지 아니 이 문이 왜 안 열리냐고 아깐 열렸는데 아이씨 아이씨 어? 뭐지? 도망갔나? 도망갔나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나봐 도망갈나봐 됐어 고 개방 아니, 저기가 잠겨있으면은... 어, 저깄다. 저깄거든요. 아, 저깄는데. 아, 아까 왜 저쪽 열려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닫혀있지? 뭐지? 뭐가 차이점이 있었던거지? 차이점이 뭘까요? 가급전에는... 깜짝이야 이 자식아. 일단 생각해보니까 이걸 열어놓고 갔었어야 했어. 이거 열어놓고 갑시다. 스카이프 형? 알겠습니다. 푸웨이님은 왜 안합니까? 푸웨이님도 와야지. 인증해야지, 인증. 어이구. 뭐하고...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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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서 뭐하니? 그래? 가만히 있을거야? 그래? 쟤 바보네, 바보. 오지는 못하네 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와 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 와 여기 갇혀도 안 죽네 이렇게 호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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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나저나 엄청 배고프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아니 이거 열쇠가 어딨는거지 열쇠가 아 열쇠 아 여기도 숨을 수 있네 어 여기 문이 있나 아닌데 아 저기 또 갈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아 여기 또 갈 수 있는 데가 있었어 아 이런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파타파타 파타파타 어서오세요 어 뭐여 아씨 여기 아까 거기인거 같은데 아 왔던 데잖아 여기 어 아닌가 왔던 데가 아닌가벼 왔던 데가 아닌가벼 어디서 찾아야되지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되지 열쇠를 열쇠가 없는디 열쇠가 없는디 이문 밖에 갈 데가 없구만 아 456님 어서오세요 아하 아하 아프리카이죠 아 저 이제 이런 게임 안 무서워요 다 깼어 어 열쇠다 찾았다 이 게임 이제 안 무섭습니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어 어떻게 올라가지 잠깐만 아까 일로 떨어졌는데 분명히 어디로 어 여기 어디로 떨어졌는데요 아닌가 와 회식 회식하셨어요 야 좋겠다 워 이 자식도 나랑 달리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야 어허 어허 어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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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식 달리기 빠르네 자 일로 갔다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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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닫고 어허 어허 아니다 이쪽 아니다 저쪽이다 아허 안녕 갈게 어허 오케 깼네 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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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깼다! 깼다 깼다 뭐야 넌 또 아니, 뭔데 넌 이 자식이 마냥 잘가라잉 잘가라잉 자식아 날아가는 공님 파타파타아 어서오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어떻게 나가는거지? 어? 아, 이제 3분의 1 정도 했다고요? 그 밖에 안했다고? 거짓말 하지마 3분의 1 밖에 안했다고? 어? 나는 올라갈래 아, 내려가야되네 내려갈게에 아니야, 2층에 뭔가 있을거야 비밀이 있을거야 비밀이 있을거야 자, 또 글씨로 뭘 썼죠 야, 얘는 손가락도 잘렸거든요 에 손가락 잘렸는데 야, 왜이렇게 잘 다녀 무조건 절로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네요 무조건 절로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네요 무조건 절로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네요 살짝 통통 아니고 뚱뚱합니다 하아 살짝 통통 아니고 뚱뚱합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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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렇게 비 구경하다가 칼빵 맞았어 비를 참 구현을 잘해놨어요 비를 그죠? 비를 참 구현을 잘해놨어 이건 뭐냐 이건 어, 세이빙 오케이 깼다는 거죠 네 이미 그쪽은 깼다는 거고 여기 문은 뭐지? 아, 못다니네 아 아 아 아 여깄구나 뭐야, 쟤 나, 나 찾으러 오는 거야 지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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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에게 사용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변한 것들을 왜냐하면 많은 잊은 루니틱을 안으로도 안가고 많은 잊은 루니틱을 안하고 뛰어! 팔참! 어유어유! 모든 개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었고 뉴 오브젝트 스프링클러 주게 일단 여기 있으면 나도 안전하다는 거잖아 일단 여기 있으면 저도 안전하다는 거죠? 어.. 반도 더 남았다고? 오케이 어? 잠깐만! 뭐야.. 일로 가는 게 맞네 아.. 밑으로 가는 거구나? 여기 쓰레기통에 배터리가 없고요 아 뭐.. 보기 싫으시면 뭐 나가셔도 뭐.. 네.. 뭐 욕할 거예요 네.. 보기 싫으시면 뭐 나가셔도 욕합니다 그쵸 저는 오늘 한 새벽 2시까지? 2시까지만 합시다 어? 뭐지? 뭔가 작대기 들고 막 오는데? 숨어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인데 뭔가 쇠사.. 쇠.. 쇠파이프.. 새벽 4시까지는 안됩니다 새벽 4시까지는 안됩니다 야.. 얘는 불타죽었나? 아니구나 새벽 4시까지 하면은.. 안 돼요 자 파이를 하나 더 얻었고요 왜 불 이렇게 많이 키고 댕기면 되지 이렇게 싹싹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쑝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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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쑝 ệc구만 쑝.. 3시까지 네 3시까지 한 번 노력해볼게요 안열리겠구만 안열리겠구만 요건거 같은데 노우워터 인 더 시스템 유 머스트 퍼스턴 온 더 투 벨브 벨브를 열어라고? 벨브 여깄네 이거 아니야? 벨브를 또 찾아야 되네 어 그럼